이중진 선수 이중진 선수 이중진 선수 이중진 선수 이중진 선수 또한 그.. 아칸에 가서 순간플레이오프에서 승인을 해서 또한 그.. 김재현이 오른쪽으로 사진이 여기서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나오는 게 기계가 있었던 것 같지만 가만히 덧붙은 쪽으로 더 쉽게 연결해주는 것들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덧붙게 내뒀고요 달려들는데 또 한 번 오른쪽을 파고들 픽하기 때문에 쉽게 올라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첩첩산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수비는 수비 나름대로 계속해서 과제를 안고 있고 공격은 본격대로 풀리지 않는 모습들까지요 그럼 몇 번 이후로 에어 승희가 승희가 이후로 이후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선수료의 입장에서는 오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이유성이 넘었습니다 이정준에게 오히려 이렇게 수비진들이 좀 측면에 밀집돼 있을 때 아 좋다 좋았고요 아 여기서 아 여기서 프레카스 안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만 이정진 선수 아 아 아 아 그 선수 좀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다시 한번 아 아 이 정도 소수가 오늘 활약이면 안 돼요. 약 Johnny 2016 älter 제 zest 헤닝 경합 고프 돌아서 오른쪽으로 연결 자아 목맞은 오페에서 1회 슛 들어갔어요 스코어 3대0 음 로맨가 메인 광대 이어 공격에 고기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공격에 고기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주 다행히로운 공격입니다. 정말 멋진 슛이 나왔습니다. 이정진 선수는 정말 죽였어요. 빠른발을 이용해서 침묵에서 중앙으로 날카로운 동작을 많이 움직여줬었는데요. 옥산아이파크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다운된다는 거죠. 너무 좋아요. 정말 멋진 샘이파크가 계속 되어 있어요. 단순한. 매우 경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좁혀서 전쟁을 해가고 있는 부산 오른쪽에서 이정실입니다. 네 부산이 갑자기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김상현이 획득을 놔두고 오른쪽에서 받아줬습니다. 골고루 졸업이! 뭔가 이제 상대의 허점을 노력하면서 역습에 의해서 골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플레이들이 자 시도! 강윤성 선수를 그대로 찍은 측면 윙보드로 활용을 하고 있네요. 오른쪽이죠? 네. 왼쪽으로 짐재석이가 있고요. 크로스 연결! 개우기 해보지고 개우기 연결해 여서 한지호 명쪽 측면에 연결됩니다. 정답은 저치고 달립니다. 동영원 박시아 쪽에서 태클 김한빛 이형창이 추락했습니다 자 연결이 됩니다 1대1 싸움에서 아쉬웠죠 많은 공격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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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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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